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새우 싱싱한 생새우를 준비했습니다 생새우를 먹을 때의 식감은 오독오독,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정말 일품인데요. 오늘 싱싱한 생새우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송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달다! 바삭바삭 계란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식당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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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에 마지막 변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저씨 cookbook 눈에 찍어 먹으면 틀렸을 거에요 쭈글고뽑고뽑고뽑고뽑고뾱 매운 걸 점점 중심으로 먹어요 늦고뾱한 집이 생각나요 많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달다! 오늘의 음료!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 굿!